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보복운전 중 발생한 총격으로 6살 소년을 숨지게 한 용의자들이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들은 20대 연인으로 총격 당시 여성이 운전을 하고 남성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이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조건부 승인했습니다. 지난 2003년 알츠하이머 신약이 승인된 지 18년 만입니다. 미국의 25개 주정부가 오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주는 주당 300달러의 연방 추가 실업수당 대신 취업장려금과 상여금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 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 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글자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달 사이버 공격을 당한 송유관 회사 콜로니얼 파이플라인이 해커들에게 지불한 거액의 상당 부분을 회수했습니다. 당국은 랜섬웨어 공격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최대 송유관 업체 콜로니얼 파이플라인이 지난달 해킹으로 빼앗긴 거액의 자금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230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인데 콜로니얼 측이 건넨 440만 달러어치의 가상화폐 중 절반 이상을 연방수사국 FBI가 회수한 겁니다. 당국은 해커들의 가상화폐 지갑을 열 수 있는 열쇠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몸값의 대다수를 찾아 환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열쇠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이버 공격 후 지급된 돈을 수사당국이 되찾아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이버 공격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당국이 본격적으로 칼을 빼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국은 최근 들어 민간기업에서만 수천 건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며 기업들의 자체적 대비를 촉구했습니다. 주기적인 데이터 백업은 물론 2단계 인증 같은 강화된 보안 기준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러시아에 기반을 둔 사이버 범죄 조직이 세계 최대 정육업체를 해킹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유류와 육류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잇따라 사이버 공격을 받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는 16일 예정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도 해킹 문제에 대한 대처를 주문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지난달 오렌지시 고속도로에서 보복 운전 중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6살 소년을 숨지게 한 용의자가 2주 만에 체포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지난달 21일 55번 프리웨이에서 차로 시비를 벌이던 여성과 6살 아들이 탄 자동차에 총격을 가해 소년을 숨지게 한 24살 남성 마커스 앤서니 에리스와 23살 여성 윈 리를 어젯밤 코스타메사의 자택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현재 1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채 구치소에 수감된 가운데 내일 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며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될 전망입니다. 앞서 경찰은 5만 달러 현상금을 내걸고 용의자 수배에 나섰지만 지역 정치인과 사업체 등의 지원으로 현상금은 50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18년 만에 알츠하이머병 신약을 승인했습니다. FDA는 제약사 바이오젠이 일본의 에자이 제약사와 함께 개발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치료제는 인지장애 초기 단계 치매 환자들을 위한 약으로 단순히 증상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감소를 늦춰주는 최초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FDA는 바이오젠에 대해 치료제의 효능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는 요건을 부과했으며 만일 효능이 입증되지 못할 경우 승인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약사 바이오젠은 이 신약을 1회 투여하는 데 드는 비용을 4,312달러로 책정했으며 4주 간격으로 주사를 통해 환자에게 투여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600만 명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후에도 FDA는 비만 환자의 체중 조절을 위한 약물도 승인했습니다. 기존 당뇨병 치료제를 계량한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 디스크의 새 비만 치료약 위고비를 만성 체중 관리 용도로 판매 승인했으며 이달 말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해 체류 허가를 받았더라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다는 연방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임시보호신부는 일시적으로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라며 이민자들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임시보호지위 TPS는 고국의 무력분쟁이나 자연재해 등이 발생해 귀국할 수 없는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지위로 추방으로부터 보호되며 합법적인 취업도 가능합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TPS로 미국에 체류 중인 40만여 명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TPS를 얻은 이민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주는 이민개혁법안을 추진 중이지만 이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증증 환자가 청소년에도 증가하고 있다면서 백신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당국은 코로나19로 입원한 청소년 환자 가운데 집중치료실로 옮겨지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늘었다며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입원하는 청소년 환자가 한 달 새 두 배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10만 명당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지난 3월 0.6명까지 감소했지만 4월에 1.3명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지난 3월에서 4월 14개 주 99개 카운티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2세에서 17세 청소년 가운데 54%가 입원했습니다. 청소년 입원 환자 가운데 31.4%는 집중치료실로 옮겨졌고 4.9%는 인공호흡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인들의 백신 접종 후 면역이 생기면서 바이러스는 또 다른 취약한 숙주인 청소년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구진은 청소년 중증 환자가 증가한 이유로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대면 수업 재개, 마스크 지침 완화 등을 지목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표본은 작지만 청소년 중증 환자 비율이 높은 점이 우려된다며 청소년들이 백신을 맞을 때까지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지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CDC는 백신 접종자들에 대해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밝혔지만 학교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일대가 공작세의 개체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최근 팬데믹 동안 페사리나와 렌추어 팔러스 버디스 등 LA 일대의 공작세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 당국은 지난해 조류에 발생하는 뉴 캐슬병 바이러스 탓에 캘리포니아 가금류 산업이 멈췄고 팬데믹으로 공작세들을 가금류 농장으로 보내는 작업이 중단되면서 개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늘어나는 공작세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 공작세들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례안을 표결에 붙인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위반자는 1,000달러의 벌금형이나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25개 주에서 연방 실업수당 프로그램이 조기 종료되고 있습니다. 오늘 12일부터 알래스카와 아이오와 미시시피, 미주리주를 시작으로 모두 25개 주가 주당 300달러씩 지급되는 연방 실업수당 지급을 조기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3월 시행된 미국구조계획법안은 주당 300달러의 연방 실업수당을 9월 6일까지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하는 주정부는 6월 12일부터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연방 실업수당 조기 중단을 선언한 주정부는 모두 공화당 주지사가 재임하고 있으며 실업수당 장기 지급이 경제 정상화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애리조나와 몬테나, 뉴햄프셔, 오클라우마 등 일부주는 실업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대신 취업장려금과 상여금 등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실업수당에 대해 납부한 초과 세금 환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IRS는 만 200달러 소득공제 시행 이전에 세금보고를 완료한 납세자에 대한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에 280만 달러 이상의 환급금이 지급될 예정이며, 계좌이체를 통해 직접 입금하거나 우편으로 체크를 발송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시행된 3차 경기부양법에 따라 지난해 실업수당 수령자는 최대 만 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IRS는 비과세 적용을 자동으로 처리한다며 이미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는 별도의 조치가 요구되지 않지만 실업수당 공제 후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과 추가 잔여 세금 크레딧 등의 연방 세제수의 자격이 새로 생긴 납세자는 수정보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유명 해변에서 라인병을 옮기는 진드기가 발견될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진드기는 보통 우거진 숲이나 잔디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근 소노마, 나파, 산타클라라 등 북가주 지역 해변과 말리부, 맨하튼 비치, 뉴포트 비치 등 남가주 주요 해변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엔사켈드 콜로라도 주립대학 생태학자는 육안으로 발견할 수 있는 성체의 진드기 가운데 4%가 라인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진드기가 숙주를 잡아먹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질병이 전염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몸에서 진드기를 발견할 경우 즉시 제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작은 진드기들은 발견되기 힘들며 몸 안에 붙어 최대 4일 동안 서식할 수 있습니다. 라인병의 초기 증상은 발열과 두통, 피로감, 발진 등으로 알려졌으며 초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수주 안에 여러 장기로 균이 퍼져 뇌염, 말포신경염, 부정맥을 유발하고 근육 골격도 무너지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시세가 폭등하면서 사기 사건도 함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연방거래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가상화폐 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이 8,200만 달러에 육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해 피해액은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 가상화폐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해지면서 관련 규제 미비와 디지털 통화의 익명성이 사기꾼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미국 내 피해자들이 당국에 신고한 금액이라는 점으로 볼 때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이 2018년 일본 기업인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한 바 있는데요. 3년이 지난 어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김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4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법원은 무려 6년이나 시간을 끌고서야 소송 요건조차 안 된다며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그 청구권을 소송으로 행사하는 건 제한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심판 대상으로서 적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본제철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한 대법원의 지난 2018년 확정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은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재판부는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이라는 건 모두 국내 해석이라고 평가절하하면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한 적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판례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논쟁적인 판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독도와 위안부, 강제동원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 판결이 국제재판에 가서 패소할 경우 국격 손상과 함께 우방국인 일본과의 관계는 물론 한미 동맹까지 훼손된다며 난데없는 정세 분석까지 등장했습니다. 총 49쪽의 판결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겪은 피해나 고통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민변은 금시 초분의 법리로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이라는 논리를 별다른 부끄러움 없이 판결문에 명시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정인입니다. 한국 최대 연예기획사 중 한 곳인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전 대표가 소속 가수에 대한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보자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강요한 보복 범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경찰은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콘의 멤버 BI, 본명 김한빈 씨가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마약 혐의로 조사를 받던 연예인 지망생 A 씨가 BI의 투약 사실까지 제보한 겁니다. 하지만 A 씨는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고 덕분에 BI는 처벌을 피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가 말을 바꾼 게 YG의 전 대표 양현석 씨 때문이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양 대표님, 공익 제보자에 대한 협박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경찰 조사에 형식이 임하겠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씨는 YG연습생 출신으로 다른 기획사에 소속돼 있던 A 씨를 YG 사옥으로 불러내 진술을 바꾸라고 협박하고 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양 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제보나 진술을 바꾸라고 보복성 협박을 한 경우 벌금형 없이 무조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 씨는 A 씨를 외국으로 보내라고 그의 소속사 대표에게 부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속사 대표가 현재 해외에 머물고 있어 조사가 불가능한 만큼 양 씨의 도피교사 혐의는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검찰은 양현석 씨가 수사를 막으려 했던 DI도 지인을 통해 사들인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공군 중사 성폭력 피해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보호 기관까지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이 기관은 외면한 겁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전담하는 공군 양성평등센터가 국방부에 이 중사 사건을 보고한 건 지난 4월 6일. 즉시 보고 지침을 어기고 한 달도 더 지나 보고한 것도 문제지만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적시된 피해 내용은 단 두 줄이 전부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이동하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의 손깍지, 허벅지 비비기, 강제 입맞춤 등 불필요한 접촉을 했음. 유족들은 의도적인 축소 보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익명의 제보자는 센터장이 성폭력 보고를 받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국방부로 보고되는 걸 막기까지 했다고 MBC에 증언했습니다. 센터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국방부 감사관실은 즉각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뒤늦게 2차 가해 수사에 나선 국방부 검찰단은 2차 가해자들로 지목된 노모 준위와 노모 상사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 준위는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은 겪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이 중사를 회유했고, 노 상사는 이 중사의 약혼자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사의 직속 상관들은 물론 군 수사기관과 피해자 보호기관까지 사건 축소 의혹을 받는 건 이들 모두 폐쇄적인 병영문화 속에서 제 식구 감사기에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병영문화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도록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군 사법체계 개선을 위해 2심부터 민간법원이 군사재판을 맡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공군 이 중사의 유족들이 국선 변호인을 추가로 고소했습니다. 이 국선 변호인은 단 한 번도 이 중사와 면담하지 않았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이 중사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한 엿새 뒤 공군은 법무실 소속 군 법무관 A씨를 국선 변호사로 지정했습니다. 유가족은 당초 민간 변호사를 선임하려 했지만 공군은 알아서 잘 챙기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증거도 다 확실하니까 지금 경찰 조사 단계는 뭐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얘기를 저희는 선의로 들은 거예요. 하지만 이 중사가 사망할 때까지 A씨는 단 한 번 면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맡은 지 50일이 지난 4월 27일. 처음으로 전화만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결혼식 때문에 군 검찰의 피해자 조사에 함께 가지 못한다는 통보였습니다. MBC가 확보한 이 중사 남편의 진술서에는 A씨가 항상 수동적인 태도로 변호에 임했고 이 중사의 사망을 인지한 뒤에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돼 있습니다. A씨가 속해 있는 공군본부 법무실의 구성상 이 같은 행태는 당연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군 군 법무관 5명 가운데 3명은 가해 군인을, 2명은 피해 군인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군 법원도, 군 검찰도 같은 법무실 소속입니다. 게다가 공군 홈페이지에는 법무실의 주요 역할을 참모총장 보좌로 적어놨습니다. 공군 조직에 해를 끼칠지 모르는 피해자 지원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방부 규정에는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국선 변호사를 우선 배정하고, 여성 변호사가 없으면 예산을 활용해 민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공군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이 중사는 안내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유족 측은 국선 변호사 A씨에 대해 직무의 기회에도 묵과할 수 없는 다른 혐의가 있다며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한편 고소장을 입수해서 확인해봤더니 심각한 2차 가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중사의 사진과 신상 같은 개인정보가 돌았고, 외모 평가는 물론 유족까지 비하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유가족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국선 변호인의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가 적혀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지인들에게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을 누설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유가족들은 국선 변호인이 피해자 보호 조치만 소홀했던 게 아니라 주변 지인들에게 이 중사의 신상 정보까지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중사의 신상 정보는 이미 광범위하게 공군 외부에까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몸담고 있는 A 씨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뒤 공군본부 법무실 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름과 소속 부대, 임관 기수는 물론 어떤 식으로 피해를 당했는지 심지어 사진까지 돌아다녔다고 했습니다.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에도 2차 가해는 계속 이뤄졌습니다. 군 법무관들 사이에서는 동영상의 구체적 내용까지 돌았습니다. 공군의 미적거리는 수사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유가족들을 악성 민원인, 시체파리로 부르며 비난했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피해자 신상 정보 유출과 관련해 해당 국선 변호사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MBC에 밝혀왔습니다. 이 중사 측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성폭력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유출했는지, 국선 변호인은 물론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을 신속히 수사에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21일 발매한 버터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에서 2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WHO 고위 관계자가 코로나19의 기원과 관련해 중국에 더 많은 정보를 강요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어제 열린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마이클 라이언 긴급대응 팀장은 WHO는 어떤 나라에도 강요할 힘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미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발생한 진짜 원인을 재조사하자는 촉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WHO로 대변되는 국제사회가 중국의 동의 없이 현지 조사를 수행할 권한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앞서 올해 초 WHO가 주도한 코로나19 기원연구단은 중국을 방문했지만, 중국이 유도하는 대로만 조사를 시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4살 소녀가 표범의 공격을 받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집 정원에 있던 소녀가 사라진 다음 날 시체가 훼손된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유가족과 주민이 주택가에서 표범을 목격했다는 신고를 토대로 소녀를 숨지게 한 범인이 인근 숲에 서식하는 표범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주민은 사고가 발생한 스리나가르 지역은 인도 정부가 산림 지역의 심을 묘목을 재배하려 묘목장을 만들었는데, 이를 관리하지 않아 숲처럼 변해 표범이 출몰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17년, 미국 오하이오주의 한 초등학교 내 CCTV에 찍힌 영상입니다. 다수 학생이 폭행을 가해 한 학생이 의식을 잃고 맙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던 개브리에 타이에는 최소 1년간 지속한 학교 내의 집단 괴롭힘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에 지난 4일, 오하이오주 신시네티 학군은 타이에의 가족에게 300만 달러, 우리 돈 33억 4천만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구 측은 집단 괴롭힘 방지 시스템을 만들고 해당 초등학교에 타예를 기리기 위한 추모비를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판기, 그냥 흔한 음료 자판기가 아니라 맥주나 소주 같은 술이 들어있는데 규제 샌드박스, 규제 완화로 이달 말부터 일부 편의점에서 시범 운영된다는데요. 고객들 반응 들어볼까요? 고객이 성인 인증을 거쳐 받은 QR코드를 자판기에 대면, 술이 판매됩니다. 정원이 손님의 성인 여부를 일일이 대면 확인하지 않게 된 건데 한시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이달 말부터 편의점과 슈퍼마켓에서 이런 주류 자판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올해 초 일반 음식점에 도입된 주류 자동 판매기가 확대에 적용되는 건데 무인점포 운영자나 편의점 업체들은 인건비 절감과 더불어 24시간 주류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당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대면 QR 인증 시스템이 미성년자의 신분증 도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공존하고 있고요. 업계는 일단 실증 기간을 충분히 거친 뒤에 주류 자판기 정식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요즘 술 부쩍, 술 관련 이슈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요. 과도한 음주를 막기 위해서 이런 기기에 음주 측정기 같은 거 부착이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요즘 시니어 모델, 액티브 시니어, 시니어층의 활발한 경제 활동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할머니의 입맛까지도 밀레니엘 세대를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푸드 트렌드는 어떤가요, 방향이? 요즘에 할머니어라고 신조어가 생길 만큼 할머니요? 네, 할머니 입맛이랑 밀레니엄 시대가 합해서 인절미와 치킨의 어색한 조합. 하지만 MBC 예능에 출연한 판정단 모두가 이 맛에 반했다고 합니다. 이른바 할머니얼로 불리는 음식인데 할머니들의 입맛이 젊은 밀레니얼 세대에도 통한다는 뜻이랍니다. 할머니얼바람은 실제로 식료품 업계 신제품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데요. 유명 팥 아이스크림은 단호박과 인절미, 흑임자 같은 노년층이 선호하던 맛을 추가해 선보였고요. 마시멜로가 기본이던 파이에는 인절미와 팥이 대신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형 커피 전문점들도 현미와 검정콩, 검은깨를 넣은 음료를 다시 출시했는데 기능성 건강식을 강조했던 기존 마케팅보다 할머니 입맛을 부각시킨 요즘이 더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언이 모든 카카오 프렌즈와 함께 옵니다. 그리고 한미 카카오 프렌즈 데뷔 카드가 탄생했습니다. 한미 카카오 프렌즈 체킹 계좌를 열면 1% 캐시백과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 상품도 드립니다. 지금 한미 닷컴에서 확인하세요. 이상으로 6월 7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अईन्थे झालिएएश ent Fit ré झालिएश स्कhãोंग झालिए नहाड़ प्रेल एहाब स्क्वास्चाब्स तोुरिएएब्स ऑलिएएब्स ऑटी इंपहाभू। गहाड़ूएश अल